고린도 후서 1장 두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 성경입니다.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전체 내용을 한 육신적인 교회를 책망하고 바로잡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 편지에서 보이는 바울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뭔가 올바르게 행한 것들로 인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을 이미 듣고 있던 고린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했고 그 다음에 특별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에게 보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필요의 반응에서 베풀면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필요가 충족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누군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고 가르쳤으며 양심에 걸려서 후회하는 일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고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거짓된 과학이나 철학으로 그들을 속이려 하지 않았고 대신에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13절에서는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받았고 그것이 참으로 그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중에 몇몇이 그 편지가 단순히 읽기만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온 줄은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에게서 받았거나 말하거나 사도로서 말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울의 말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 사이에서 선지자와 영적인 인물이라고 여겨졌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쓰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에게 밀착해서 바울이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14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들 고린도인들의 구원의 일부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바울을 쓰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적으로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했던 것의 일부분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셔서 자신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게 하신 것을 기뻐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이 휴거가 되는 날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런 각 사람들의 혼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탰다면 그로 인해서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는 형제를 보면 마치 그런 형제가 전년병이나 되는 것처럼 피해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형제의 친구가 되고 그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형제가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나 자매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 고난을 죄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거는 참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여러분 자신이 그 문제를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일부는 사도 바울의 언변이 서툴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배교자들 역시 러크만주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러크만의 노골적인 언변을 주제로 올려서 비난하기 일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일부가 바울에 대한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언변도 하찮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회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가 직접 대할 때는 약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195번이나 채찍질을 당하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돌로 얻어맞은 그의 몸은 당연히 구부정하고 아마 세약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똑바로 고침을 받지 못해서 아마 구부러진 뼈들로 인해서 절뚝거리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바울은 코가 커다란 작고 늙은 곱사 등의 유대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온 몸에는 채찍 자국이 덮여 있고 얼굴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의 대적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생긴 것도 그렇게 형편없고 말도 그렇게 어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려 했다는 점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의 대적들 앞에서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바울에 대해 자랑하고 그에게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자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해준 그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주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주 예수의 날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모든 혼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 그들은 우리의 멸류관에 박힌 귀중한 보석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회심시킨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해준 여러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몹시 즐거운 때를 보낼 것입니다. 15절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에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려 함이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은사주의자들은 은혜의 두 번째 사역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장 11절과 결부를 시킵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끝까지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의 주장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때 방언으로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 중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참으로 성령을 받긴 하지만 죄가 여전히 그 사람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라던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이 해묵은 죄성이 뿌리 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집단에서 말하듯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지를 수 없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9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그하미요 또 죄를 지를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이용해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디엘 무디 시절에도 이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침례를 주셔서 생기는 비범한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어느 시점에서 이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카톨릭과 영국 교회의 교회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세례나 견진성사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우서 8장 6절은 금전적인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침례나 영적인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의 영적 은사는 로마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지 거룩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장은 다 억지 주장입니다. 설령 은혜의 두 번째 사역이라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아담의 옛 성품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 옛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성화나 죄성 근절이나 견진성사로도 그 옛 사람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옛 사람은 있었던 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이 죄성 때문에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후에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다른 무언가가 더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이 성장해서 주님과 더 닮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몸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주님을 섬기는 데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그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의 구원에 더해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뭐라고 부를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데 그것은 바로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다. 그리스오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을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논쟁에 빠져서 야단 법석을 떱니다. 거기에 성령충만, 성령침례, 죄성근절, 성화, 견진성사 그 외에 온갖 이름을 다 갖다 붙여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났는가 입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현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해야 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여러분은 소유해야 할 주님의 모든 것을 소유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그 용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성령침례, 거듭남, 이런 일들은 어떤 위기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성령충만을 받는 일과 매일 주님께 복종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인생 어느 시점에서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중팔구, 그런 위기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계획을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일은 대개가 인생의 위기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것이 일상생활화되지만은 만일 그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 개인을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셔서 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도 갈 곳도 없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해서 요금 고지서를 찍어내는 여러분을 인생 어딘가에서 깜짝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후 여러분들은 고지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 직면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밥존스 대학과 잡지사처럼 회중을 이용해서 요금을 여러분은 청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만한 허튼 소리로 으쓱대면서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오직 최고만을 원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최고를 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것을 믿을 만큼 분별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겪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목사님께서 예전에 가르치셨던 신학원에 내려올 때마다 자신들의 현 상황들을 불평하곤 했습니다. 트레일러, 바퀴벌레, 습도, 저임금, 직업 등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곤 했죠.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은 그리스도인의 성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병훈련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준비과정으로서 학생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차가 고장나기도 하고 자식들이 알아눕고 개가 양탄자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공산주의 감옥에서 3년을 보내는 것에 비하면 그깟 3년 겪는 것 무슨 일 나겠어? 이렇게 말이죠. 형제 여러분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 순교자로 죽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전기세, 가스요금, 식료품비, 국세청, 세금 등을 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지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빌리뽀서 1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17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겠다고 했을 때 몇몇 회원들은 바울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 있는데 없다고 하고 없는 데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들에게 확인을 시킵니다. 바울의 예는 말 그대로 예였고 바울이 한 아니오는 말 그대로 아니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구이혼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려는 그의 의도가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만큼 분명했습니다. 20절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극단적으로 낙천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긍정적 사고의 능력파 설교자들은 이 구절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밖에서는 그 약속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주님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 빌리뽀서 4장 13, 19절만큼이나 확실한 약속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아멘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에 해당하는 것들만을 원한다면 그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21절 22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 두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관련된 위대한 구절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이렇게 2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살기 위해 들어오십니다. 21절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기름 부음은 영원합니다. 성령께서는 구속의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인치셨으며 그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두시는 안전, 즉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금융계에서 계약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구매할 때 진지하다는 그 의사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약속을 하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진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구매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입하셨고 주님의 재산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문서계약서인 신약성경의 서명까지 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계약서에 대한 장금을 치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공경에 처할 것이지만 본문 20절에 따르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와 아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구원받은 흑인 소년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소년은 불량한 무리 속에 끼었을 때 면도칼 싸움을 벌였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재산이 위험에 처해졌어요. 이 이야기는 러크만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23절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나니 너희를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더 일찍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책망을 들고 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세에 기록했던 모든 것을 직접 말로 했을 것이고 무척 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슬픔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그의 편지들을 읽은 후에 당면한 문제들을 직접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에 방문을 좀 늦췄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로마 카톨릭의 성직계급제나 일부 침내 교도들 간에 실행되는 현대판 목자적 권유안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한 자신의 천직에 대한 표현은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거짓 교리가 해중에서 제거되었을 때 가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